북한이 새해 들어 탄도미사일들을 잇따라 발사한 데 이어 25일에는 순항미사일도 두 발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미 백악관의 고위당국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모든 안심 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조나선 파이너 부보좌관은 2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새해 초부터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도발적이며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미국은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면서 우리는 최근 제재와 관련한 조치를 취했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시험 발사에 대응해 아시아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일본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의 조치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평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정책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의 정책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초기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면서 3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고 대화에 열려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장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25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새해 들어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카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5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유엔은 계속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것과 같이 외교적 관여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계속 불법 무기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외교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커들의 사이버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 등 여러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크리스토퍼 페인터 전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25일 미국의 비영리단체 핵위협 방지 구상에 사이버 공격에서 핵전쟁까지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이버 활동 목적은 지정학적 우위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북한 정권의 사이버 활동은 금융 수익을 얻는 데 집중돼 있다면서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으로 약 8,100만 달러를 탈취한 사실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페인터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북한도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의 핵무기 정보를 알아내려고 할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사이버 기술은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2천만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배정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의 화학무기와 유해 남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산하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가 전세계 화학무기 문제를 겨냥해 내놓은 공고문입니다. 특정 국가나 단체 등의 화학 공격 역량에 대처하고 이를 교란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에 900만 달러의 자금 지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공고문은 특히 북한의 과거 화학무기 공격을 주요 사례로 명시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확산국들은 해외 영토에서 신경작용제를 사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금을 지원받게 될 단체 등이 역동성 있고 빠르게 진화하는 화학무기 확산 위협 유형에 대응하는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장 확고한 확산 국가를 언급한 부분에 북한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화학무기인 BX 신경작용제로 암살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화학무기 확산국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사회 화학무기 문제에 대한 자금 계획 공고에도 이를 포함시킨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활동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민간단체들의 연구와 정책 제언 등의 자금을 지원해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과 관련해 공고가 개시된 자금 지원 계획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3건 모두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 산하 협력적 위협 감축 부서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해 내놓은 계획들입니다. 또 다른 공고 두 건도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주제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위장 회사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 공해상 선박 간 환적, 해외 노동자 문제 등을 구체적인 위반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민간연구기관 한 곳당 최대 25만 달러, 총 1,2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민간 자원을 활용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뷰이뉴스 함재하입니다. 독일 베를린의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로 주목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5일 발표한 2021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청념도는 100점 만점에서 16점에 그쳐 180개국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예멘과 함께 공동 17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부패인식지수에서는 유혈분쟁을 겪는 나라들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잘 보호된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부패를 잘 통제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제기업 위험관리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뇌물 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194개국 중 꼴찌를 차지해 세계 최악의 뇌물 부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 재연장을 요청한 4건을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9년 9월과 2022년 1월 그리고 2월에 각각 승인받은 사안들에 대해 모두 2023년 7월 17일로 제재 면제 기간 연장 사실을 밝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물자 생산, 운송 어려움 등으로 해당 물자에 대한 북한 반입이 지연됨에 따라 WHO의 제재 면제 재연장 신청을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HO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물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한 진단기 등 장비와 결핵 진단 장비, 소속 직원의 북한 내 안전한 현장 임무 수행을 위한 자동차 석대 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